15주년 선배님 15주년 6주의 섹시팬스인거에 사용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격려와 음만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한템님 그리고 김영근 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15주년 옆에서 도상하시는 우리 매니저 형들 헤어와 매니저, 유상 스타일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정 누나의 너무 고생 많이 먹었구요. 그리고 무대는 감사드리 못하지만 항상 마음만 함께하는 우리 15주년 멤버들 사랑합니다.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정씨 뿐이야. 우리 임정씨에 수상한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더 한번 수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따 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5주년이 더워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연에게 인사드릴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차입니다. 자, 일단 저희 사연이를 이렇게 팀으로서 만났을 수 있는 이수한템님 너무 많으셔드리구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정말 여러가지 성원을 드리기 위해 말린 이수한템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진이형 팀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동식이형, 그리고 동순이형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 앞으로도 정말 멋지게 무대 보여드리는 그런 사연이 모두 노력해드릴까요? 앞으로도 많은 연습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진이형 팀장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전신이형, 진이형, 김진이형 한 번 더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얼들. 감사합니다. 샤이니얼들 고마워요! 샤이니얼들 고마워요! 샤이니얼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